우와! 일단 만들어 볼게요. 짱이다. 나도 열정은 밥이 있어. 못해. 너무 힘들어, 밀 때 밀리는 거. 백미도 한 거 더 안 돼. 백미도 한 거 더 안 돼. 백미도 한 거 해달라고 그래. 백미도 한 거 해달라고 그래. 백미도 한 거 안 될 수 있어? 어, 힘들어서 못해. 반증을 할 수 있는데 밀 때가 힘들어. 안 될 수 있어. 너무 힘들어. 사과 같은 거. 너무 맛있어. 사과 같은 거. 너무 맛있어. 다짐. 다시 다짐. 다짐. 황. 다짐. 다음은 손님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저녁이에요 나한테는 손님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짱인데? 다음은 손님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손님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손님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짱이네요 경우에는 이것은 손님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아요